도혜 결리과 이 영상 보고 우리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아가씨 공연하는 우리한테 역시 하곡이 짱이야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맙고요 앞으로는 부산을 저의 제 2의 텀밭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희 감사한 분들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 곡 들어갈게요 오늘 같이 공연해 준 풀링, 러브 엑스테리어, 엑스트로런스 모두 감사하고요 공연 기획해 준 팬더웨이 회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원더풀한 장소 제공해 주신 Vinyl Underground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내려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원곡절까지 마지막 곡 들려줄게요 브라보 엑스테리어 더 더 더 더 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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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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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